귀염둥이 윌벤져스 어딨니? 아가! 아가! 아이고, 또 아침부터 아주 신이 나! 아가가 지리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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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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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가 키워둘까? 응! 우리 병냉네가 봐! 병냉네가 봐! 병원에게도 멀었어요! 아가! 아가! 정! 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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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게 와드릴게요! 아 이게 직관적으로 무서운 걸 알아! 지금 키워둘아만 위험합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아 그처럼 무서운 말이 없죠? 일요 일요! 옳몸아! 집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실패! 아니 무슨 환자가 의사랑 쩨쩨 드릴게요! 쩨쩨 드릴게요! 아! 쩨쩨 소리에 그냥 들어가네! 1초도 안 망설이지 않아요! 옳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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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라볼게요! 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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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으하하하 예 Ok 시작합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해야 해요 수술해야되요? 왜요? 아 많이 생각한것 같은데 입술해 주십니까 다리에 아 다리에 갇혀서 온거에요? 품 촬영 그 다음에는 코트 다 이러나세요? 어? 안 일어나는데요? 어? 안 일어나는데요? 나 다 느끼지 마. 어머나? 치료가 잘못됐나? 이러났어요!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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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이러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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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CPI까지 했는데. 이러났어요. 아, 뭐야. 저러고 있는데 지금. 아니. 아, 말갈. 우리 환장님이 그 장은 건강하네요. 뭐야?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어? 뭐야? 아이고 우리 벤틀리 자고 있었구나. 아, 잠들었어 그 사이에?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안 보여? 나 안 보여? 아이고. 응. 안 보여. 진짜 안 보인다고? 아, 갑자기 또 춤을 춰. 아, 깁스 했는데 괜찮아요? 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형 따라쟁이네요. 우리 벤틀리. 아, 뭐야? 샌아빠 저거 뭐예요? 역시 오늘도. 이 가운 또 뭡니까? 나의 사랑. 매일 봐도. 아이, 정말. 분위기 잡는데 오늘? 오, 뭔가 감성에 젖어있는데요? 아, 난 진짜. 아, 요. 오, 갑자기요? 갑자기요? 야, 매일 이렇게 눈물 나면. 아, 뭐 있어요? 밖에, 저 밖에? 아, 뭐, 뭐 뭐 있어요? 후암 이동의 자랑. 아, 정말. 오, 진짜? KBS 연예대상 수상. KBS 연예대상 수상. 후에 플랜카드가 걸렸군요. 하아. 와. 우와. 대상 트로피. 대상 트로피. 대상 트로피. 대상 트로피. 와. 아니, 근데 사실 샌아빠가 외국인 대상맨 1호예요, 1호. 어라이클은 최우수상은? 댐 터민턴.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진짜 사랑합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최초로 영예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우와. 대단해요. 만감이 교차일만 하네요. 아, 미치겠네. 진짜 샌아빠 대단해요. 야, 이거 뭐야. 어, 야, 야. 이거? 아, 닦아줘야지. 아, 그런데 저도 똥된 줄 알았어요. 뭐하냐, 또? 왜? 아, 진짜 닦겠다 닦겠다. 유미엄마. 아니야, 이거. 뭐 그거 만지고 있냐? 아니, 지금 색깔 때문에.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닦는 시간에 네 얼굴이랑 좀 닦고, 수영도 깎고. 아니, 이게 현실분들이나. 아니, 그릇이나 좀 닦고 집에 있는 거. 그릇이나 더 차갑지? 그런 건 안 하고. 수영은 지금 물수하고 지금. 아파트 주민들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런 거 다 해주시고. 늘 감사하지. 수고했어.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하고 와가지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진정한 대한 호주인이죠. 그러면 뭐했는데 뭐야? 여자야. 여자야? 생선 꼬리 아니야? 생선 꼬리 아니야? 생선 꼬리 아니야? 커피 꾸었어요. 생선 꼬리. 많이 그러고 보니까. 여자. 여기 얼굴. 아, 나 처음 알았어. 여기 위에다가. 진짜 몰랐어. 새 돌고 있잖아, 새. νgov falar 같 sharper стор encan. 옆으로 보니까 그러네. benefiting fiance sahiba Crus스트라. 근데 모양이 딱 보면 뭔가ứ 몰랐어. 근데 보니까 맞네. AMA! 또 뭐하냐, 뭐하냐? 우리 애기 미쳐내. 네! 뭐야?! 뭐や? 뭐야?!?! science sat back away? Armaha! 다음... 엄마 어지럽다... 나istä ese tob jamming2 아빠 말 잘 들었고, 알았지? 왜 이렇게 말 좀 잘 들어? 알았어. 잘 들어주고. 이제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 놀아야 되거든요. 엄마 갔다 오세요. 자, 이거 잠깐만 여기. 아, 또 엄마 나가자마자 스토 트로피만 봐. 아빠는 계속 왜 저구만 봐? 자, 잘 따라해봐. 대상. 마술 와서 웃겨야 해. 마술 와서 웃겨야 해. 그래, 아빠로 놀 수 있거든요. 대상 근처까지도 마. 대상 근처까지도 마. 아니, 가지 말라 그러면. 이게 또 더 가서 건드리고 싶거든요. 매움. 아가, 정신 두고 왔나?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색색 닦아줄게. 빽 좀 밝히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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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그러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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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그러지 마. 아, 근데 윌리엄 놀랐어요. 어떡해. 아니, 그냥 이거. 지하와 가지고. 조금 내가 닦아주려고. 야, 윌리엄. 그렇게 하면 상처날 수도 있어. 지금 아빠를 크로피에 뺏긴 기분이겠다. 뭔데 저거? 이제 화났어. 저거 뭔데? 뭐야, 너. 뭐, 뭐, 뭐. 이렇게 하면 자요? 내가 훨씬 낫다. 우리 윌리엄이 훨씬 귀여운데. 아빠 진짜 애써해. 빵 먹자. 빈, 빵 먹자, 빈. 빵. 빵 나왔다, 빵.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빠 또 간단하게 빵으로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구나.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이거 완전. 각 구운 빵이네. 어이구, 잘 먹네, 윌리엄. 이거 빵, 그거 맛있어. 아, 빵에는 소시지만 빼먹는 거예요? 어우, 어떡해, 귀여워. 맛있어. 진짜? 그냥 입맛이 잘 맞나 봐요. 아빠 어렸을 때 먹는 빵이랑 비슷하네. 호주에서 먹는 빵? 그렇지. 호주에서 먹는 빵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응. 그렇게 맛있어? 그 맛은 맛있어? 네. 응? 아, 또 닦아. 아, 또 닦아. 아, 또 닦아. 아니, 달아져요, 그러면. 아빠는 대만 봐. 아, 그러니까 윌리엄은 이해가 안 되죠. 맛있게 먹고 있어? 이제 왼손이 오래갈라. 아, 또 닦아. 모모, 하나, 하나. 어떠십니까. 어떡해? 장난? 오늘 홍제니까. 홍제니까 장난을 치자고? 안 돼? 아, 저기지 마. 어떻게 해? 조심, 대화봐. 안 돼. 어디 갈려고? 아 아냐 아냐 그 진흥 묻는 것도 아빠 안 좋아할텐데? 그 시itation 사는 3 조심 아빠는 이것만 좋아해 이제 내가 싫어 저 너도 그랬지 이 맛 Whoa 새 사람이야 간질 간질 해 scrambled 강질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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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IGN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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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الص 낦이 어쩌라 간지럽대. 안 돼, 세 개. 안 돼. 아, 그걸로 굴고를 하려고? 아니요, 그건 대상 트로피예요. 포장선이 아니라고요. 뭐야? 어디 가, 벤틀리? 화장실? 인형 들고 화장실 왜 가지?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씻어, 씻어. 왜 거기서 씻어, 아, 벼제야. 아, 벼제야. 아, 안 돼. 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고 쳤다. 아유, 어떡해, 저거 어떻게 꺼내지? 저거, 저거. 맞아, 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죠. 와, 그 반일 파. 네, 반일 파. 네, 반일 파. 네, 반일 파. 오, 마, 가시. 아무야, 비켜봐. 빨리, 빨리. 아니, 안 돼, 안 돼. 제발. 아니, 그거 싸이지도 안 마실 것 같아. 늦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담갔어? 안 마릅니다. 빠, 빠, 빠. 빠지. 빠. 아이고. 우와. 우와. 불었어. 이야, 그래도 꺼내기 뻔했네. 아빠. 아빠. 이게 세모가 있네. 오늘 대상 트로피가 열일하네요. 야. 이렇게 쓰는 거 같네. 에이, 에이, 에이.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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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야, 야. 이거 끼지 마. 이거 끼면 스크래치 나. 이거 전문가 아닌가 좋은 거였어.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야. напр Jeri 가andid 그래. 아, 까. Eles Teri 가진 샤오브ơ Trang 아이, 근데 왜 그것만 좋아해? 이건 너무 소중해. 왜? 왜냐면 이거 큰 양상이 아니라 윌리엄하고 벤트리하고 아빠랑 같이 만들었던 추억을 여기 안에 다 있어 우리한테 가족이야. 가족? 그래. 우리 가족 누구 있어? 이렇게 윌리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윌리엄이 있지. 맨틀이 또 있지. 내, 내 동생이야? 뱀퍼드 동생 우리 집 맞네. 뱀퍼드 동생 우리 집 맞네. 거의 내 동생 두 명이야? 두 명이지. 야! 어 이리와 이리와. 어 첫째 동생. 야 넌 형 됐어. 네 동생 여기 있어. 응? 응. 아빠 애 가족인데 이름이 없네. 자식. 어? 자식? 자식이라고 했어? 네. 자식 좋은데. 자식이. 자식이. 자식이 헤빙턴. 자식아 먹었다. 네 동생 하나 둘. 퍼덕 끝이 자식이. 이름이 자식이가 돼버렸네요. 동생 둘이네. 삼형제죠 삼형제. 아빠 우리 나갔다 놀까? 내가. 내가. 아빠. 아빠. 응. 아빠 자식이 놀다 가면 안 돼. 그래 그래 자식이. 아 어떡해. 꼭 같이 가야 되나? 어. 왜? 동생이잖아. 대신 조심히 가져가야 되고 잘 지켜야지. 어떤 거 마셔?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 이야. 진짜 같이 놀러 와네. 가자 자식아. 가자. 가자. 가자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어머나 떨어질까봐 잡고. 무슨 보디가드야. 아이 좋아. 그러니까요. 그치? 아까 동생 생기니까 좋지? 태아. 못생기게 하고? 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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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응. 응. 아아. 너 성민이가 일어나. 으앙. 으앙. 그렇지. 난 성민이가. 으앙. 으앙. 아아. 아아. 성민이가 일어나. 아아. 동생이 보고있으니까 벌떡 일어나네요. 그러게요, 인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는 없죠? 놀이터! 놀이터. 네! 아, 또 우리 동생 자식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소개해주는 거야. 누나, 안녕. 안녕. 누나들이다. 누굴 만난다. 맞아. 맞아. 이거 우리 가족이야. 가족? 이게 왜 가족이야? 이게 내 동생이야. 이거 추억이야 추억. 이거 이야기가 어렵지. 이게 무슨 동생이야. 이거 이거 다 힘이야. 나 동생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안 노작이 해. 왜 여자야? 나 몰라. 그냥 새. 뭐라고? 그냥 새.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싶겠죠? 말리고 싶었어요. 나. 더 좋으세요. 많이 만져봐. 더 뜨겁다. 다음. 다음. 한 번씩 다 만져보는 거예요? 다음. 응암동에 좋은 일 많이 생기겠네. 많이, 많이 만져보시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바쁜 트로피니까 여러 사람이 만질수록 좋죠. 그렇죠. 귀여워. 지켜보겠어요? 된 수 있어. 나 사진 찍어봐도 돼? 다 찍어. 야, 사진까지? 다 같이 채워 하자. 오. 똑같이 이거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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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생을 위해. 너도 채워. 아유, 누나도 너무 착하다. 아유, 누나도 너무 착하다. 그렇네. 난 미켄티 탄다. 자식이랑 같이요. 어머라. 아, 귀여워라. 아, 자식이 왜 누워있었어? 자식이 왜 누워있었어? 다 식어. 진짜 재밌지? 아이고야, 진짜 이제 어디를 가도 동생 자식이랑 같이 다니네요. 할 것 같아 자신이 자신이 이제 이거 타자 자신아 우와 멋지다 아니 이거는 정말 시상식에서 보던 그러게 이거 운동하는 건데 원래 어머 나 이게 뭐야 우와 멋지다 우와 이게 무슨 뭐 무슨 영화제 사명 같은데요 다음은 이건 뭐 탈까 어 그렇죠 동생도 탔는데 나도 한번 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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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지. 오, 들어갔다. 아, 껴네, 껴네. 이제 그리 타자. 야, 동생 사람이 대단하네요. 루조. 너도 타래? 응. 너 따라해라, 어디 가야지. 보여? 아, 안돼, 안 빠져. 안 빠져. 나 타고 싶은데. 뭐야? 이거 어떡하지 한 거야? 아니, 꼈으면 빠지겠지.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아, 빨리 아빠 데리고 와. 왜 치켜야 돼? 아빠? 아, 그치, 그치. 그래, 우리 애 있잖아. 우리 애 있잖아. 이거 빼줄 수 있는 사람 아빠밖에 없거든요. 아빠 데리고 와. 띠용. 띠용. 아니, 벤틀리 혼자 가는 거예요? 아빠. 야, 이거 막주간 임무가 주어졌는데? 쪼꼬마 기아요. 벤틀이 금방 올 거야. 과연 벤틀리는 샘 아빠를 놀이터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뭐야? 아, 그 사이에 잊어버렸어. 응. 맞아. 아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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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들어. 이거 카드 있어야 되지. 아빠. 아니면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네? 도저. 어? 봐요, 키가? 어? 어? 경비실 호출 중입니다. 어머, 경비실 누구야? 경비실 호출 중입니다. 아. 여보세요? 팔. 물. 어디 가요? 팔. 아니, 왜냐면. 어머나. 그 경비실에서 카메라로 다 보이거든요. 벤틀이. 벤틀이. 아빠. 오, 위급 상황이에요. 아빠. 벤틀이야? 문 열려 있어. 아버지. 야, 벤틀이. 벤틀이. 어, 신발 벚꽃 집에 들어와야지. 아빠. 왜? 응, 빨리 이기. 용건, 용건. 벤틀이. 뭐 꼈다고? 뭐 꼈어? 똥. 똥 꼈어? 똥 꼈다고? 똥 꼈다고? 똥. 똥. 아, 뿡했어? 어. 방귀 꼈어? 어. 야, 한 번 봐. 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맞아, 다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새요. 그 새 모양이. 그 새 모양. 어, 트로피. 헤드폰? 음악? 어. 어? 춤추고 싶어? 갑자기. 갑자기 신났어? 어. 그럼 음악, 음악 들어줄까? 어. 알았어. 이거 어때? 이거 좋아? 벤틀이. 야. 음악 들으러 왔어, 너? 벤, 벤, 벤. 왜 형도 왔어? 왜 형도 왔어? 왜 형도 왔어? 벤, 형 어딨어, 형? 어디 있어? 가만, 아래 있어? 어디 있어? 아, 이제 생각났어, 생각났어. 맞아, 내가 춤추고 있을 땐 아니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쪽으로 가자고, 아빠. 아빠 같이 가야 돼요. 그네. 그네? 물, 물. 아, 문 열어라고? 아래. 짧게. 짧게 용건. 빼, 빼. 누구 빼? 누구 빼? 그네. 그네. 오, 맞아요. 자식을 빼야 돼요. 응, 응. 그네. 빼. 내려, 내려, 빼. 벤 내려간다고? 응? 벤 내려갈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 아빠 왜 못 알아들어요? 됐어. 왜, 꼈어. 꼈다라는 표현은 100점인데. 어우, 답답하죠. 다시 가 찾기. 어머나. 얘네, 언제 오나? 벤틀리가 아빠 데리고 올 거라고. 윌리엄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아, 힘들어. 물, 물. 물? 물, 물. 물 먹으러 왔어? 응. 오케이. 가서 앉으세요. 가서 앉아. 가서 줄게.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아빠 먹는 거 아니야. 아빠 안 먹었어. 응. 가자, 가서 앉아. 앉아. 알았어,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럼. 앉아. 응, 자. 물. 아유, 좋다. 그치? 물 한 잔 일단 시원하게 먹고. 다시 한 번 해보자. 형, 어디 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치, 그치. 저기 있다고? 봐버림들 뭔가 이상하긴 해, 지금. 알았어. 더 줄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형, 없어? 형, 없어? 형,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야, 너랑 대화하니까. 안 되네. 이리 와, 출발 출발. 밥도 먹어야 되니까 좀 놀다가 형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어머나, 다시 벤틀이가 오신 거예요? 어떡해요, 윌리 형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래서 이 메신저 역할이 중요하구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 아니야. 아니, 빵을 왜 들고 와? 빵! 어, 아빠 왔다. 아빠, 왜 혼자요? 그리고 빵은 지켰어요. 아빠, 왜 언제 꼽았어? 나가. 흔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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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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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 힘 Virtuom 에요 엄마가? 낯기發사 일상 Contin poisoned 지민이 willkommen 빨리 날ícia 낯기념 아무 ils 공연 다시 경비실 안으로 야 이거 예상치 못한 얻어올렸네 2등인데 이건? 어떡해요. 집에 안 가? 나 못 가. 다 집에 가나 호시?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돼. 갈게 안녕. 안녕 잘 가. 누나 거기 와요. 그래도 우리 윌리엄이 자식이를 지키기 위해서. 춥다. 자식아 너무 춥지? 자식아 따뜻하게 해 줄게. 아이고. 자식아. 자식아. 그렇지. 됐어. 보세요. 뭐야. 뭐야. 아이고. 너 신발 아니야? 원래 집어다녀. 됐어. 누구? 윌리엄? 됐어. 됐어. 됐다고? 응. 형? 됐어. 아빠 알았다.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란 걸 알린 거예요. 어디. 가자. 어디 어디 어디. 가자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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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니 어떻게. 벤들이 저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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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만히 있어. 미동도 없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신발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빠 신발. 어떻게 아빠가 놀랐어요. 오외 없었어. 랩. 우리 다시. Dutchて. comfort and feel. 아이고 우리 두 분 less. 멈춰 하겠다. siitä. 벤틀리의 큰 역할을 했어. 오 벤틀리 대단해요. 이거 쳤다 어떻게 하지? 이거 베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괜찮으면 됐어. 그럼. 네 아파. 그렇지 그렇지. 짜잔 나. 와우. 뺐다 그치. 얘는 없어도 너하고 벤틀리 없으면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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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집에 가자. 자식이를 지킨 윌리엄 그리고 벤 신저 가족사랑도 정말 대상급이네요. 큰일 했다. 예이. 알았어 줄게. She if the